톱이요? 왜 톱을 원하시지? 아니, 톱으로 해서 내가 톱을 잘하면 괜찮은데 랩도 쪼레빈 데다 톱을 썰 일이 없다니까 톱을 썰 일이 없어 아, 또 발목이 아파온다 아... 여러분, 아... 기차놀이 할 때 쳐지 마세요 기차놀이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아, 또 발목이 욱신거리네 저 기차놀이 하다가 발목이 삐끗해가지고 지금 부었어요 애들하고 놀다가 병원은 안 갔죠? 지금 소염진통제 먹고 냉찜질 좀 하고 있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내일 가보든가 해야지 뭐 주말이었잖아요 어, 뭐야? 얘 덧구인데? 얘 톱 아닌데? 아, 죄송합니다 잘못 골랐습니다 덧구로 잘못 골랐습니다 덧구로 톱을 한다는게 잘못 골랐네 ugs 얘도 쪼립이에요 지금 저 두 개 못 들어요 깔끔하게 여기다 하나? 무소비 목소리야? 어딨냐? 오 교수님의 노인님 감사합니다 이리 와 이놈아 온다 호오! 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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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지도를 들고 있으면 뭐라니 야 아 저기있다 어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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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놓치면 안 돼 그렇지 근처에 애들 있다 오올 머릿쓰는데 아이 깜짝이야 어디 갔지 에이 나 놓쳤니 너희님 아유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잘 못가도 유튜브로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 놓쳤니? 아 와 거기네 낚여가지고 아 서럽다 이리와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야속한 그 사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 만났네 어 쟤 누구 걸렸다 아 누구 걸렸는데 얘를 버리자니 얘를 또 탈출시킬 것 같고 알겠습니다 덧 깔겠습니다 치료해 줬네 아 뭐야 덧 깔았더니 애써 덧 깔아줬더니 또 어딨을까 아 짐 싸면서 들을게요 알겠습니다 어? 어디니? 어디야? 아 여기끄러워 흐흐흐흐흐흐 에이 고마워라 아이 덧에 갈려주셨쩌요 예 기담님 들어가요 잘자요 갈려주셨쩌요 어 뭐야 어 뭐야 이런이 흐흐흐흐흐 이 이런이씨 진짜 이 퐁 아 아 흐흐흐흐흐흐흐흫 섬님 잘 죽이시네요 아이 잘 죽이는 건가요? 아니, 나 맨날 능욕당하는데? 다 비켜라! 그래, 또 어디 구하러 와보시지? 이놈들아 야, 아무도 안온다, 어떡하냐? 여기까지인가 보 잘가라 잘가요 내 소중한 사람 아, 여기 있는 거 걸렸었구나 아, 야! 잠깐만, 나 여기다 깔려 그랬는데 여기다 깔아야지 여기다 깔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오, 어디야? 여기 꼬만! 흐흐흐흐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여기 꼬만! 헤헤헤헤 헤헤헤헤 넌 내가 포근한 지하로 안내해 줄게 포근한 지하로 나이스 나이스 어 덫고 오늘 캐리 한대요 덫고 웬일이야 우리 덫고 어 뭐야 요 근처 있다 이놈 시끼 근처 있다 도망갔어 저기 있다 여깄다 이리와 이리와 올킬 가자 애기야 가자 애기야 올킬 가자 어 여기까지가 끝인가 끔찍 시끄러워 라 라 라 라 라 라 אל 어 내 냉 aint î열 너 너 힅 가자 또 어 가 롤러 gle 어 희 istine 어 롤라 롤라 지하 끝났죠? 아우 버티지마아 그냥 가아 즐거운 올킬각인데 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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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여러분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볼까요? 이쯤에서 볼까요? 우 whooooo 영롱한 불꽃놀이 후후 whoaaa yuh 네 도치님 들어가세요 우와 이야 얘들 못하는 얘들도 아니야 얘들 잘하는 얘들이에요 그죠 우와 보세요 나 이거 퍽하나야 난 이 퍽하나인데 얘네봐도 퍽봐 난리났어요 막 난리났습니다 덫 제거도 있구 응 내 비아구치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잘자요 어어 이풍당당하구만 이풍당당한 우리 덫구에게 어울리는 노래를 틀어줘야지 역전의 용사 덫구가 입장하십니다 음 그래 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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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올퀴라는 살인마야 그래 당신도 할 수 있다고 핸드핳 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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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